인천계양구는 계양산 일대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계양산 둘레기 걷기교실을 운영합니다. 지난 8월부터 약 4주간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대사증후군 혈액검사와 체성분검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운영기간은 9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. 둘레기 걷기교실은 건강운동관리사가 참가자의 체력수준에 맞는 동아리를 편성하여 주 2회 체력수준별로 안전하게 이막공원에서 목상동 솔바까지 진행하며 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둘레기 걷기교실에 대한 문의사항은 계양고소방서 대사증후군관리센터로 하시면 됩니다.